안녕하십니까? 어제 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거창한 제품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앞에서 보고 계신 이 제품은 페이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제품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은 저희 팀원분이 서울로 이직을 하면서 총이 저보다 훨씬 많아요. 저보다 훨씬 많은데 두 곳이 없대요. 서울로 가져가면. 그래서 저한테 총 몇 자루를 이렇게 맡겨두고 간 제품 중에 하나인 바로 스나이프 총이죠. 스나이프 총이고 이게 좀 길이가 길어서 앵글에 다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마루이 제품입니다. 마루이 제품이고 실제 튜닝이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제품을 첫 번째 주인분께서 튜닝을 엄청나게 총값에 두 배, 세 배 이상 돈을 들여서 튜닝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제품을 저희 팀원분이 인수를 했어요. 근데 첫 번째 주인분도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저희 팀원 중에 한 명이죠. 그분도 서울에 계세요.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제품에 제가 이 제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했는데 바로 뭘까요? 이 제품은 바로 스나이퍼 라이플이라고 하죠. 스나이퍼 건. 한 발씩 한 발씩 하는 볼트 액션식의 마루이 스나이퍼 라이플입니다. 근데 이 스나이퍼 라이플이 대단한 살상용 위력을 발휘를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이 스코프. 조준경이 없다고 하면은 권총보다 못한 제품으로 전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눈치를 채셨겠지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오늘은 조준경입니다. 아시다시피 국내법상 조준경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조준경이 0점 조절이 되는 경우에는 이게 불법이죠. 불법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에어소프트 유저들이 조준경을 갖고 있는 제품들이 제대로 된 제품이 거의 없어요. 실제로 군용에서 쓰고 있는 조준경까지 바라는 건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0점 조절이 되는 조준경이 있으면 좋겠는데 법적으로 안 맞고 또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많이 선뜻 이렇게 구매를 못합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바로 수옵틱스라는 회사예요. 회사는 창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옵틱스가 실총 조준경을 만드는 회사예요. OEM 방식으로. 자사 제품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얼마 전에 미국의 이오텍, 이오텍 아시죠? 우리 이오텍, 이오텍사로부터 이렇게 위탁 생산하는 이런 계약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오텍도 국내에서 서비스하고 생산도 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수옵틱스가 생산하는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조준경 중에서 부시넬 제품들도 많이 생산을 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제품은 바로 이 수옵틱스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이 부시넬 조준경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조준경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 총은 치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은 치워버렸고요. 저 총은 제가 기회가 된다고 하면 한번 날 잡아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수옵틱스에서 판매하는 부시넬 스코프 조준경이고요. 실제로 부시넬 3x9, 그러니까 3배에서 최소 3배, 최대 9배율까지 조정이 되는 제품이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대구경, 이 구경은 40mm짜리 구경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소비자 금액 같은 경우는 여기 한 20만 조금 안 되게 올라와 있는데 할인을 해서 지금 12만 9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 제품은 지금 제가 구매를 했던 제품이고, 제 돈 주고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용도는 제가 스나이퍼 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쓸 건 아니고 조만간 있을 저희 더번커팀의 슈팅 매치에 바실리 자이체프를 잡아라. 비비탄 한 방으로 스나이핑해서 1등하는 분께 제가 부상으로 주기 위해서 개인적인 자비로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한번 이 박스를 한번 보시고 이렇게 안에 열어보시고 안에 보이는 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번 같이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앵글을 좀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사각형 박스에 배송이 되어오고요. 박스 디자인이 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훌륭합니다. 이런 식으로 뽑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박스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 박스는 빼두도록 하겠습니다. 안쪽 박스는 또 이런 식으로 부시넬. 튀어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부시넬 정품 자기 박스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정품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기도 부시넬. 반대쪽도 부시넬. 그리고 이쪽은 은색으로 해당하는 제품의 스펙들이겠죠. 무슨 조준선은 어떻게 생겨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봉을 하면은 부시넬 사에서 나오는 이런 설명서. 이쪽에도 설명서가 있죠. 그래서 이 제품은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식의 조준 형태를 띄고 있다는 것.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영문으로 된 여러 가지 이런 종이들. 그리고 제품은 스티로폴에 이렇게 매립이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시넬 사의 이 스티커. 스티커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스티커. 팀 스티커네요. 그리고 조준경은 이런 식으로 비리에 포장이 되어서 들어와 있습니다. 박스를 조금 치워놓고 설명을 맞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앞쪽에 프론트 캡. 그리고 뒤쪽에도 캡이 달려 있고요. 이 캡은 이 빨간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뒤쪽은 이렇게 일단 빼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쪽을 앞쪽도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시넬 사의 스코프 캡이 두 개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로 생겨있는 스코프입니다. 배율 조절은 뒤쪽에서 하게 돼요. 이쪽에서 지금 3배로 맞춰져 있죠. 이거를 이런 식으로 돌려서 최대 9배까지 확대를 해서 할 수가 있고요. 3배부터 9배까지 각 1단계씩을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3배율, 4배율, 5배율, 6배율, 7배율, 8배율, 9배율 이런 식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이 캡을 돌려서 시차 보정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안경이나 이런 것 쓸 때 보면 시차 보정을 해야 되죠. 만원경처럼 이런 식으로 시차 보정을 할 수 있는 다이얼이 뒤쪽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앞쪽에는 이런 식으로 이런 동그란 형태로 띄고 있습니다. 반짝반짝 거리죠. 그리고 위에서 바라보면 다이얼이 두 개가 있어요. 이 다이얼이 뭐 하는 거냐. 이 다이얼은 열어보시면 이렇게 알루미늄 캡으로 이 노브가 막혀 있는데 이거를 두 개를 풀게 되면 이런 식으로 0점을 조절할 수 있는 노브가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동작은 0점 조절이 안 되게끔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돌리게 되면 원래 0점 조절이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돌리는 시점에 상하좌우로 돌아가겠지만 어느 정도 돌리다 보면 멈춰야 되는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0점 조절 기능을 제거하고 국내법에 맞게끔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0점 조절 기능하는 노브만 있다 뿐이지 실제로 0점 조절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폼으로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보면 아주 미세하게 잘 보이진 않지만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각인과 3x9, 49경 스코프라는 것들 그리고 부시넬 각인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 양쪽 옆에 보이는 영상에서 3배위에서 바라봤을 때의 이런 상을 제가 저희 아파트 단지 내에 붙어있는 상을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봤는데 3배율일 때 이 정도 보인다라고 하면 이거를 9배율로 확대를 했을 때는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좀 고가의 스코프들을 실제로 만져보고 또는 이렇게 많이 본 이런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이 제품의 스코프의 맑은 상이 어느 정도 맑기인지라고 제가 이게 정말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을 못 드리지만 이때까지 제가 봐왔던 여러 개의 이런 스코프들 조금 비싼 류의 스코프들에 비해서 훨씬 더 깨끗한 상을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영상에서 그 상의 느낌을 다 담지 못하는 거에 조금 아쉬운 감은 있어요. 예를 들자면 홀로선 같은 레드닷 사이트의 상보다 훨씬 맑고요. 그리고 제가 일본에서 우연히 우연찮게 일본에 갔을 때 볼텍스의 쇼스코프가 있습니다. 볼텍스의 CQB 스코프 우리나라에서 판매 200만원 넘게 판매를 하죠. 하는 그런 제품들 200만원, 300만원 때 그런 볼텍스 스코프보다는 아무래도 좀 부족한 감은 있죠. 특히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조준선 말고 안쪽에 상의 말고 이 테두리가 이게 얼마나 얇게 우리 눈에 있는 듯 없는 듯 보여주는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런 느낌들보다는 못하지만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조준경, 광학 중에서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거의 탑급의 선명도를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에어소프트용으로 이 수옵틱스에서 판매하는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제품들, 수옵틱스에서 파는 제품들 중에서는 좀 저가의 제품이긴 하지만 상당히 우수한 상과 십자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에어소프트 유저들이 쓰기에 적당한 제품이 아닐까 라는 생각으로 제 개인적인 소감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수옵틱스에서 판매를 했던 랜덤박스 이런 것들 한 번도 참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구매를 해본 적도 없고 그 이유가 제가 사도 올릴 총이 없어서 구매 같은 건 안 했는데 향후에 수옵틱스에서 그런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필히 그런 랜덤박스를 최소한 한 4, 5개는 구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이 제품도 이 정도 뛰어난데 수옵틱스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니트로스코프라든지 이런 제품들은 더 얼마나 더 좋을까 라는 이런 기대감도 가지게 되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광학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최고의 맑은 상을 보인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수옵틱스의 조준경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제품으로 우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